배우 김정은과 이동욱이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5에 MC로 발탁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는 10일 진행되는 제10회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남녀 MC를 맡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는 48개국에서 212편의 작품이 출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배우 이영애, 이민호, 이준기, 수연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한류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